자 풀아웃! 풀아웃 보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로봇빛이 들어갔다가 나왔었죠 같이 들어가면 저기 여기 어딘데? 내가 껴있는거고 어떻게 여기 끼울 수가 있냐? 저장을 여기서 했는데? 어찌됐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방학시즌이 나서 아크나 할까 하는데 너무 진행을 못해서 풀아웃을 너무 진행을 못해서 어제는 또 에이다 사라져가지고 학사 날려먹었죠? 오늘 에이다의 성능을 좀 올려주고요 간을 보도록 하죠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깔끔하게 강화가 되있기 때문에 아주 강해졌죠 지금 저번화에서는 이제 전투력이 올라갔고 저번화에서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이제 에이다만 딱 강해지면 사실상 이번에는 시작을 해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덩어리 녀석 어딨는거야 여기 없었나? 저쪽으로 나갔어야 나간다 전설의 로버토 여깄니? 어디있었지? 여깄니? 어디있었지? 저기도 있구만? 여기도 있고 야 맞네 나대면 안되겠는데 전설 로봇을 찾아야되는데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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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쏴야죠 잡았고요 야 준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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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쏴 죽일라 그랬는데 야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내가 이제 세트도 주머니에서 방어력으로 다 갔는데 이건 아니지 무슨 한방이야 풀피인데 아 너무 상도적없다 야 오늘도 또 이렇게 가는거냐 몇십번씩 왔다갔다면서 어제 거의 다 깨놓고 한놈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였구만 벨트 해야겠네 이거 아니면 오늘 좀 하다가 방제 바꾸고 아크로 바꿔야겠어 아크도 빨리 해야지 약간 이제 혼자서 아크를 할 자신이 없다 노가다 게임을 좋아 나 내려간다 벨트야 벨트 친구야 네 컵도 좀 가져가 제너리 가져가 제너리 가져가 완두글루 아 내가 먹었다 됐어 내가 너 내가 너 줄게 당연히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다시 나 안 보이겠지 이따 가서 또 때려줘야겠구만 좋아 좋아 은신 상태야 지금 좋아 좋아 은신 상태야 지금 아까 그 저 엔진단 놈들이 빨리 오는 놈들이 그걸 하나보네 빨리 와서 때리는 걸 하나보네 조심해야겠어 조심해야겠어 겁나 약하다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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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나 겁나 강하다 너 여기 숨어있다가 너가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니 이 맨 너랑 오는 거 맞냐 너무 쓸모없는데 너 도망가자 빨리 주의 풀려야 돼 야 나 봤다 야 이다야 어디서 안 보인다 오 이다야 나 탐방에 죽으면 어떡해 야 니가 니가 싸워 많이 까놨어 하 하 하 그렇지 그렇지 아이 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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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싸우고 있어 이다랑 같이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니가 해킹해줘 하 하 하 쟤만 죽이고 가자 쟤 죽이고 바로 은진상태되면은 완전 잡은 건가 하 하 미친 거 야 너 어설트론 암호의 쌍레이저니까 이길 수 있지 이다야 쟤 쏜다 쟤 쏜다 와 이거 너무한데 저거 건너면 맞잖아 문이 좀 떨어졌나 본데 저거 아니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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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나와있는거 저거 저거 아니 조심하시오 하나 보냈고 또 있어 마지막으로 좋아 좋아 다 보냈다 야 아니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아직 위험이야 쟤 저거 어떻게 할지 탄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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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탄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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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템 이것도 전설 만나서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야? 좋아 보시면 여기 올라가서 파밍하고 오자 다 죽였나보다 방금 위협 떴었는데 모르겠다 볼을 보니까 사람이 있었던 데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와 진짜 많이 나오네 와 너무 잘 나온 접촉시가 너무 잘 나와 너 열 수 있니? 야 잠깐만 이다야 어디 가니? 내가 도와줄게 확인해 봐 미안해 내가 하지 못할게 아 너가 없어서 안되나봐 내가 해킹으로 해놔서 접촉시가 너무 잘 해 아 이러한 따뜻한 상태로 슈퍼 이쁘 죄송합니다 그만 닿아 뱁 이거랑 별개로 전설력이 있어 아 있어 있어 전설 있어 지금 다 눈에 띄면은 그냥 바로 죽어 알파고 전설이야 자러가야 돼 자러가야 자러가야 돼 에이다가 약간 거대졌다기보다는 제가 작아졌습니다 계속 로봇들한테 한방에 죽었기 때문에 쪼그라들었어요 와 근데 지 로봇들은 진짜 미치겠다 왜냐면은 인간도 어 나 한방에 죽이니까 심하긴 했는데 걔는 그래도 내가 머리 쏘면 죽었잖아요 한 두발 맞추면 두대발 이야 슈퍼뮤턴트도 그렇고 이 로봇도 그렇고 너무 튼튼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진짜 나 엄폐한 상태에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끔 죽여야 돼요 너무 끔찍하네 물컹한 너무 물컹해 지금 나 건들면 죽어 옛날에 그런거 있지 않았습니까? 물컹한 고추로 바위깨기 딱 그 난이도거든요 지금 너무 물컹해 지금 물컹한 고추를 아 그 해제를 못한? 내가 먹을 거 있나?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먹을 거 있었나? 거울도 되면 알겠지 뭐 세이브는 해야 되니까 두 시간만 잡시다 아니 이 정도 높이를 못 넙다니 수치스럽구만 아이고 이제 진정 에이다가 이 던전 클리어하고 나가면은 강해질 수 있을까? 꽤 잘 먹었거니 아이템? 믿습니다 아 진짜 그거면 나와야 돼 그 센트리 봇 센트리 봇이 딱 이제 나와줘야지 내가 넣는분도 자신감이 넘칠텐데 로봇도의 힘으로 괜히 한방에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와 저거 센트리 봇 아니죠 저거 어떻게 해 해킹으로 열어야 되는 거야? 쟤네가 뭐다? 와 셋이나 있어 쟤네가 못 여나 여기를? 가 보자 야 야 뭐 맞니? 못 열지 아 못됐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셋 셋 믿습니다 로봇도 나의 식량 이자 화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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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에 인데들을 반응 너무 좋아 이런 수 없는 언덕이야 와 체력이 거의 안 차는 수준으로 차는 야 뭐랑 싸우길래 저렇게 근데 밑으로 나오고 있네? 오 잠깐만 여기다가 적 있지 여길 지나갈거야 오 야 못 쏘는거야 쟤 뭐야? 좋아 센놈 보냈고 다 죽인거 아니잖아 야 기인장 놓지마 회복이나 해 뭐? 지금 쎄한데? 내가 달린 로버? 로버 브레인인가 몰립니다 이상한 장사인데 해볼까요? 대단한 기술이예요 제 인사는 제가 인사는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훌륭한 계획이야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로버 브레인인가 그래 로봇 이제 돌아가서 로고 작업대에서 사라는 거죠 지금 나는 로봇 작업대고 나발이고 살아야 되거든 흫 일단은 파밍 하자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여기저 왔으니까 로보 두 대 정도는 네가 잡을 수 있잖아 내가 안잡아 네가 잡는거야 아잇 여기로 간다 용감하게 어? 잡았네 애가? 하나를? 근데 한 놈이 있네 지금 위에 아 느낌 쎄한데 아잇 밑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밑에서 올라왔는데 설마 한 방에 죽을까봐 일어날 수가 없네 일어나서 좀 확인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잘했어 와 너 끝내준다 야 우와아 대박 야 저거까지 먹고 옮겨야겠다 야 야 이거 어이 괜찮겠는데 이거 조립 좀 하겠는데 방구 자극도가 있으면 뭐해 거고 옮겨 또 이거 로봇 DLC 맵이라고 관련된게 맞네 어이거 없어도 만들 수 있네 어느정도 음 돌아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내꺼다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무거워서 체력다러 헤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가자 쏘옵 야 너무 잘 이겨냈다 야 너무 잘 이겨냈다 감동적이다 오늘 잘 풀릴 것 같은데 어제는 너무 조짐이 안좋았거든요 솔직히 어제 너무 한거 없지 빨리 이거 좀 진행해놔야지 내가 이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아크랑 아크랑 아크 시참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아크도 하고 풀아웃도 하고 싶은데 녹화 영상을 안올리면 될 것 같아 녹화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은게 유튜브에 올리고 네이버 TV에 올리니까 더블 올리니까 업로드 엄청 오래 걸리네 컴퓨터 바뀌어도 업로드 똑같은거 보니까 뭐 그냥 유튜브 문젠가보죠 영상이 커서 그런가 제가 무려 이제 예비 키보드랑 마우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몰려놨거든요 마이크랑 예비 두개 언제든지 뭐가 고장나도 방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이크 좀 불안한데 비싼거를 예비용으로 하나 사놔야겠네 이거를 다시 넣어놓고 쓰다가 그런식으로 좀 해야겠어 직간만 자 아유 목말라 매우 말라? 그렇지 충분히 섭취했구요 돌아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에이다 말 걸어야돼? 에이다 어어 해보자 이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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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기 가서 하는거겠죠? 아 여기 돼있네 아 열한 명이나 있어? 혹시 좁아타진데? 와 잠깐만 아 아 아 아 몰라 탔으면 됐잖아 아 아 근데 경험치 별로 안 얻어졌다 포비인데 살짝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 강력한 무기인 에이다가 있어야 돼 에이 뇌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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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하자고 하자고 자네의 힘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해줘야되네 하자고 너는 뭐 어차피 순간순간에서 어 이것도 못올라가면 어떡하니 여기 들어 들어갈 수가 있네 왜 있는거야 대체 빨리 가자 진짜 귀환이다 와 이거 너무 끔찍했어 진짜 너무 멀었다 진짜 저런건 무새어가 아니다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여기 밟고 그렇지 에이다 또 잃어버리진 않겠지 로봇 한 대 더 만들어가지고 에이다랑 스업해서 불러와야겠다 에이다가 잘 와줘야돼 이 정도는 와줘야돼 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쓰레기야 쟤 이것도 못오구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따위로 막아놨대 아 겁나 불편하게 막아놨네 여기로 가서 절로 가야되는구나 아 아 물이 또 부족해? 아까 안 마셨지 물이 좀 여유가 있구만 이번에는 물이 좀 여유가 있구만 이번에는 의외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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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의 무기력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가서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강화를 해서 불을 좀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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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줄 알았네 아무것도 없어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마 돌아보는 순간 구울이 쫓아와서 모를지도 몰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건너간다 거기네 세이브 한 데 있네 여기 세이브 하지마 저기서 할 수 있으니까 좌 없으니 그냥 쭉 끝까지 갈까? 이 길 따라갈 때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저기 이 다리 건너편 다리 쪽에 있죠 빨리 빨리 가자 에이다가 새로워지는 모습이 기대되는구만 분명 강할 것이야 아마도라 아니 여기 젠 됐다고? 여기 젠 됐어 말도 안 돼 여긴 내가 잠깐만 여기도 젠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요 어? 콜베가도 젠 됐네? 아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우리 집 간 길목인데 야 그럼 여기 뮤턴트도 젠 된 거야? 뮤턴트는 안 됐어야 돼 뮤턴트는 젠 돼 있으면은 세이브 못 해 야 근데 안 오는 것 봐 에이다 에이다 고장 났나 봐 또 그렇게 강한데 소리가 슈퍼뮤턴트 소리였으니까 죽을만 하지 봐봐 에이다 또 고장 났어 지금 내 생각에는 또 꼬였어 쟤 새로 독려해서 교체해야 된다 에이다 저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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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알았어 멀어서 못 보지? 짜식들아 저거 봐봐 이게 사거리의 힘이야 요 놈의 새끼라 아유 깜찍하게 뭐 쏘고 있어 일레벨 부탁 아유 다음 진짜 아주 가볍다 가벼워 야 어딨어 음 건너 와봐 음 안되지 덤치 셔틀린 부분이고요 아유 아이고 강력한 테이프다 나 시방 지금 함정 이런 독한 게임을 봤나 아우 스팀팩 스팀팩 진짜 좀 팔아야겠는데 와 저기 안에 들어가서 파밍하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도 혹시 젠 되있나? 이 빨간 트레일러도 이건 젠이 안되는건가? 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있긴 했구나 야 여기를 어떻게 젠 아우 야 난이도면 젠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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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건데도 젠 될정도로 이 근처에서 허정세월 보냈다는거 아냐? 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진짜 나의 만능 앞에 뮤트 하나도 놓칠 수 없어 그니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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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다 이리와 헤이 야 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놔 140 야 니 그것도 줘야 되는데 개조 재료도 아 갑자기 괴물인 줄 알았잖아 멍청한 표정으로 있는 거야 놀랐잖아 감정없는 살인괴물인줄 알았네 와우 안쓰는건 없구요 아 이거 이거 써야지 표전셀 안쓰고 융합코 안쓰고 연료 안쓰고 45구경용 총을 하나 구해야겠다 내가 개조할꺼야 총알이 좀 부족하다 총을 두개밖에 안쓰니까 우리 딸기 폴아보 사상 가장 단명한 동료 오사미 오사미 군 그 계속 누워있는거야 파악을 내놔 38 내놔 이런 좋은 걸 네가 갖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가져야겠어 캐스트 하기 전에 세이브 한 번 때리죠 캐스트 먼저 하자 개조하기 전에 에이다 특별 개조 레이더 신호기 과학을 찍어야 되고 메스 배틀 공격이 추가되며 원거리 특화조합이네요 한 번 절로 가야겠다 몸은 어때 몸은 로봇브레인보다 어설터로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방어력도 없고 아 이거는 방어를 하면 더 세질나나? 사실 나 사실 머리가 문제지 머리도 어설터로는 좋을라 나 모르겠네 아 갑옷장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일단은 말이나 하지 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사는 성공했었죠 새로운 기능이 검색되었고 소프웨어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과학을 찍어야겠다 갑옷장에도 찍어야 되고 배달의 기능이 정해져 실험한 기능을 검색하는 기능을 레이더의 기능이 강한 증명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능이 정해지지 못할 수 없다고 좋은 시작이구만 음흠 음흠 이제 뭐가 좀 되네 해보자 핏보에 위치를 전송 중입니다 아 그래? 염치도 먹고 와 400이야? 와 끔찍한 사정거리가 좀 그렇다 야 가 있어야 돼 이 정도면 됐다 이 총은 이 총은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강하다 하나 더 구해요 총을 지금 내가 바로 가기가 좀 그렇네 레벨어 혹시 와 과학을 찍어야 되는데 번총 몇 번 찍었다고 폭 부족한 거 봐 아 이건 아니지 뮤트 봤어 뮤트 봤어 뮤트 4골드야 놓칠 수 없어 총알 총알도 가져가서 팔아버릴까? 이거 한번 개조해 볼까? 아 퓨전셀도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받는 거야 이걸 이걸 쓰자 저거 쓰고 방어는 좀 내가 못 찍었으니까 음식이 없네 지금 아 아 아 그럼 퓨전셀도 가져와야 되네 판매하자 이거 딱 이 정도만 팔면 될 것 같은데 너 그거 있잖아 재료 왜 없는 척이야 모드 모드 다 했나봐 다 여기 넣어버리게 아유 씨 아유 씨 이거 좀 들어줘 산탄탄이랑 융합코 됐다 융합코가 진짜 무겁다 아 또 팔 거 좀 내놔봐 팔 게 없네 아 꼭 팔라 그러면 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목재 저런 거 팔 수도 없고 됐어 죽마고 와 이건 과학으로 하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여기도 다 과학이네 야 그럼 과학 찍어야겠네 레이저총은 또 과학이야 와 신기하다 가자 거래하러 가자 핵전지만 팔아도 얼마야 흐흑 흐흑 여기 너 보급이니? 자주받은 손이 왜 여깄니 나 왜 이리로 왔니 겁나 무섭게 왜 이리로 왔어 저한테 속았어 여긴데 쟨 댄거 있니? 이번에 의사한테 딱 치료받을 게 없네 무기력증 어차피 유지될 거 아니야 계속 또 몇 번 자고 그러면 야 근데 저 무기력증 가상은 이제 극혐이다 여기로 계속 가야 되는 것도 극혐인데 여기로 계속 가야 되는 것도 극혐인데 여기로 계속 가야 되는 것도 극혐인데 뭐든 도대체 치료해주세요 네 나 왜 속이 있다고? 지금 너무 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았네. 무기력증은 치료하는 길을 할까? 무기력증은 치료할 수 있을까? 거래나 해. 자막 나오지도 않네, 귀찮아서. 자막조차도 휴가를 내버렸어. 너한테 팔게 많은데, 지금 내가 안 갖고 있다. 빨리 와, 에이다. 너 때문에 지금 거래를 못하고 있잖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와, 45억을 이렇게 많아? 와, 네가 진짜 많이 갖고 있었네. 다 내놔봐, 그냥. 푸전셀도 엄청 많아. 야, 이게 뭐야. 다 팔자. 이것도 팔아야겠다. 이것도. 도와줘야겠다. 아뚜어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네가 좀 더 남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내 거랑 잘 사가라고, 친구. 총 구해야 되니까, 저거 갖고 있지 않지? 필요할 때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체리, 콜라, 다람쥐 조각, 고기. 버프 아웃. 산탄종 탄환. 루트. 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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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제대로인데? 소총. 카트리지. 융합코. 와, 제대로인데? 소총. 아, 접촉제가 필요해. 접촉제는 내가 많이 구했으니까, 이번에. 와... 진짜 많이 이번에 구했네, 야. 이거를 가져와도? 10mm랑 38mm 둘 다 필요한데? 내놔 봐. 일단 10mm. 강한 10mm부터. 어, 좋아요. 아직도 총알무게 때문에 일어나봐. 나중에 총알 다 쓰면은, 45mm 저걸로 쏴야겠다, 그냥. 근데 지금 총도 또 하나 추가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무게 그러네요. 다 쓰는건, 자기야. 미사관 노래 틀어졌잖아, 여기. 도망가자. 와, 이 정도면 안전 빵이지? 안전한건, 어, 호스. 안전한건, 어, 호스. 그냥... 다 흘러내셨 좀 부숴버렸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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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마을에다가 상점 관서를 한다든 얘가 다 걸까?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사야돼? 재료를 팔아주면은 재료 묶음팩을 팔아주면은 너무 편한데 물 나오는데서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뭘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재료 묶음팩만 잔뜩 사가지고 도라만 다녀도 나는 이제 만능인거야 개 좋네 다섯 번에 세이브 한번 때리고 가야겠지 괜히 어디 들려서 뭐 총 개조하고 있단 생각하지 말고 레이저도 줌마고 있으니까 줌마고 강화시키는 것도 지금 좀 부족하고 컵 칼럼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 그거나 해야겠다 그 식이 바로 캐스트나 깨러 가야겠다 와 저기야? 아 저기 싫은데요? 아 저건 좀 아니지 아 일단 로봇 강화시켜 어우 저건 좀 위험한데 이거 어디야 왜 총 들고 그래 아니지 그냥 한번 접은 거지 나 무서우라고 나 무서우라고 개새끼 아 보급상도 제고 나 뭔 놈인가 했네 뭐야 너 내가 좋은 날이라고 말해 그 날이 없을 때 그 날이 없을 때 내가 먹을 뮤트 내가 먹을 뮤트 내가 먹을 뮤트 물 좀 나오냐? 저기 가시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아 몰라 푹 쉬자 푹 쉬자 깊은 잠 아 상점도 건설해야 돼 과학도 올려야 돼 겁나 바쁘네 뮤트는 회복도 시켜야 되니까 있어야겠지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놈이 없어진다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그곳은 로봇으로 가면 계속 놀러야 된다 제가 항상 바람에 그곳은 도전을 줄어라 계속 놀러야 된다 독보적인 정확도 반등감기 데미지가 더 떨어져?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명사수로 가자 갈 거면 명사수로 가고 조준기 아, 중배율 정도는 있어야겠지? 부착물 반동 제어 우수한 사정거리로 가야겠다 멀리서 좀 쏠 수도 있다 여러 갈래 여러 갈래 같은 소리 하면 돼 이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 강화 플러스 로봇 강화 로봇 강화 에이다 로봇 강화 로봇 강화 로봇 강화 로봇 강화 작성 점도 부족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다른데, 다리 정도는? 무게 중요한데 아이 솔직히 전투력 아, 지금 무게 아, 이대로 가 머리만 바꿔, 머리만 바꿔 조줌만 잘 해 봐 일단 지금 가기엔 내가 너무 내꺼 석자다 지금 아직 돼지가 되려면은 멀었습니다 우리 에이다는 우리 소녀에요 소녀 에이다 양 아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데 우리 동네도 힘든데 지금 새로운 구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오늘 진행이 많이 되긴 하네 우리 내 집 앞에 있냐 이 미친놈인가 야 어떻게 나는 안 보이는데 넌 보이니 대단한걸 나 먹을 거 없어 너무 다 팔아내고 왔어 지금 에이다 보여줘 너의 머리를 정말 어 뭐 쏘는 거야? 아 네가 쏜 거야 머리로? 다 잡았니? 너무 안 돼 와 너 쓴가보다 야? 오 예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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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darker 나 안 맞았어 그것들 왜 안 맞았지 나?! 이상한 놈들이야 어디잇니 가지고 방사능 피해 들어오는 구나 와 그래서 원자의 자녀들이구나 방사능 그 애들이라서 이거 내가 음식을 주워서 먹고 다녀야겠는데 에이다 형 에이다 형 여기? 일주일에 일을 할게 아 놀랐잖아 사는 줄 알았네 물건 꼼쳐놓는 거 있으면 빨리 내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세금이야 빨리 내놔 고치고이 아 좋아 아 그건 필요 없는데 다시 줄게 모자까지 뺏어갈 순 없지 가비야 너라고 피해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넌 없게 생겼다 예스? 아 그냥 몇가지 당연히 생각해 아 그냥 몇가지 좋은 하루에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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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멜론 머리핀 세금 횡령을 세금 횡령을 내가 망한 겁니다 당연히 다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될 것들인데 남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 암요야 자 깜짝한 놈들 야 너희 일거리 좀 줄게 내가 너 심심해 보인다 진짜 아 침대 두개를 더 지어야 돼? 너희 너무 많은거 아니니? 지금 꺼지면 안되냐? 아 여기가 살기 좋은데인건 나도 알겠는데 앵간히 모여 있어야지 지들 집인줄 알아요 흠흠흠흠흠흠 저거 저거죠 발전 그거죠 아 뻗어 소야 오늘 저녁밥 대고 싶니? 여기 사람도 많은데 지금 대체 뭐 하는게 뭐니 우유라도 뿜니? 우유라도 뿜니? 왜 있는거냐 우세미니까 꺼져 아 저기 왜이래 이거 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낀 줄 알았네 그만 이거 사람들끼리 외롭지 않게 더 살아야죠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행복해진다 그러더라구요 아 꽃 진짜 너 진짜 소몰이 국밥이야 만족후? 네 집사장은 똑똑한 식품이 상대가 더 살아야선 지꺼기 같은 놈들아 근데 놀면 뭐하니 놀면 괜히 잡생각 든다고 일을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라구 경계초소에 낭비하는건 너무 극혐이고 아 음식을 짓게 해야 되는데 노는걸 못보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한번 뭘 짓겠어 아 너무 좁아 아 개좁아 여기 개좁아 여기 다이아몬드시티에 다시 돌아다니라 가장 큰 도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특별히 나 먹을 거 없는데 내 먹을 걸 아껴서 너희의 무료함을 달래주마 열심히 씹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굶어가면서까지 너를 어?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걸 감사히 여기도록 지옥같은 세상 언제 칼 맞을 줄 모르는 지옥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며 행복하게 살수 아휴 좋아요 너무너무 안락하죠? 나도 요즘 외로워서 이런데서 살고 싶네요 아주 끝내주는 곳이죠 미쳤구요 흥 흥 미백거리라 했네 흥 흥 흥 흥 원자에 원자에 친구들인지 나버리지 모르겠고 가자 나네 흥 와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있었어? 물은 쓰레기지만 이구하나 고기 조각 와 절로 가야되네 웹이 도시가 아니구나 도시가 좀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흥 흥 흥 물에 살짝 발 정거기까지 담갔다고 지금 방사능 피해 입은거야?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날면서 잠깐 방대기 내리는거 흥 흥 흥 요거 분수 toget 치 모아라 뚱 aquesta 간식 방법 참된 군주 미친 게임이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아니 게임의 반이 벌레네 진짜 미친건가?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얼룩같은 것도 그냥 약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근데 왜 굳이 벌레처럼 만든거죠? 얼룩같은것도 기분 나쁘게 일부러 그러는건가? 약간 이제 그런건가? 소켓몬스터하면은 벌레타입 쓰는 그런 곤충채집소년 그런 스타일인건가? 닌텐도 뺏어보면은 막 캣톱이 100마리씩 잡혀있고 베데스터 스타일 이해했고 깜찍하게 오빠 열심히 일하래 그러면 나는 백순대말이야 망을봐 쁗잘 데가 없구만 쟤가 저기쓰니까 여기 잘데가 있겠지? 꿋꿋잇 쟤가 저기쓰니까 여기 잘데 잠깐만 보 infection 15 쟤 없는걸로 하자 이쪽이죠? 뭐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로 가야되는거야 저 건물 수상하군 수상해 아주 건물들 말이야 정착지 되는 건물 아닌가? 이쪽쯤에? 여긴 아니겠지만 무엇이 될까 너 뭐하는 동네길래 이렇게 물이 많아? 로봇 니가 다 잡아야돼 너 얼룩 이길 수 있냐? 얼룩 겁나 센데? 얘는 또 10% 욕을 보냈네요 욕한거 아닙니다 칼날집게야 그냥 얼룩고 그냥 얼룩고 박혀준대 연두잎 에헆 버스مكن 헉! 헉! 왜 이렇게 안맞니 내가 때리는거 예이 고기가 꽤 든든했던걸로 기억하네 만족하구요 와 연료통 나온다 이런 만족이지 아 뭐가 많아 뭘 들었다고 많아 왜 이렇게 화나게 해? 야 너 뇌달려서 그런지 좀 잘 싸우는거 같다 아까도 뭐 좀 뭔가 하는거 같은데? 자식 야 근데 더 나올거 같애 막 돌아다니면 얼룩 더 나올거 같애 가야겠어 이제 한숨 때리고 싶어 나 점치 몇이야? 와 거의 다 올라갔네 다음 주 화학이다 진흙 매력이 됐네 힘도 좀 찍을까 했는데 찍을 짬도 안났다 저한테 없는거 보니깐 저기 저한테가 있었던거 같은데 네 저기로 가겠습니다 저쪽 건물로 얼룩이 나올 법한 맵이야 창민아 창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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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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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창민아 cure 그렇게 저게 큰일에 잠시 창민아 튼튼한 거 없을구 어깐 어깐 야 이렇게 좋게 해줘야지 무슨 나도 입을 받아 먹고 오우 구울도 있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사냥개 둘? 안돼 안돼 저기는 내가 갈만한 곳이 아니다 도망가야 돼 아니 저기밖에 없는데 돌아가서 세이브 세이브해야되는데 이거 세이브니까 이 정도면은? 여기를 건너가자 올라가서 다시 내가 잘못했네 이리로 가야되는구나 자폭성이래 죄송합니다. 그냥 뛰어내려야 하는데 제가 뭔가를 봤는데 도망가자 창민아 야야 이거 왜 어우야 가짜로 가짜로 수업한거 싫어하냐? 어딨길래 이런거야 아니 뭐 어딨는데? 난 왜 맞는거야? 나 왜 맞는거야? 아 아 너야 너 미안해 미안해 어이가 아니었는데 죽어 벗으려 너냐 아니 수리 숙인 것 보소 이 정도 죽였으면 내 생각에는 꽤 잡은 것 같은데 많이? 귀신같이 수루탄을 저 위로 얹어버릴 수 없을까? 행동대장이라 나 한 번에 죽을까 너무 무섭다 죄송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어 스테을 사용할 수 없을까? 좋아 담백한 녀석 왜 이렇게 뺑 잘 됐어 이것이 수류탄 투차 잘했다 솔직히 말해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번졌어 몰랐다 꼬록 뒀고요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여기나 저기 둘 중 한 곳에 자는데 있겠지 여긴 없고 여긴 없고 와아 병풍 나온다 에이다양 노 프라블럼 저기도 파밍 해야겠지만 폭탄 같은 거 있을까 봐 너무 무섭다 가니 배터리 모임 에이다군 가니 배터리 좀 받아가세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어 어디 있는 거야 보여? 에이 다른데 있다 헤네 아 제가 손을 더 잘해줄갈 것 같다 저 좀 해줘 그 터미널을 발표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터미널을 발표할 수 있을까? 빨리 오면 안 돼 1초라도 너 왜 천천히 걸어 오는 거야 환하게 목이 매우 마릅니다 목마를 수 없지 이 터미널이 좀 어려운 시스템이 있네요. 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다 됐어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을거에요. 열어 초보자도 딸 수 있다고? 초보자도 딸 수 있다. 와 잘 나왔다. 선수집에 가져가야겠는데. 와 대박. 다 줘야겠다. 어차피 내가 쓸거지만. 오 잠깐만 여기 자는 데가 옆방이 자는 데네? 에이드아 빨리 와봐. 폭탄이 있으면 니가 미리 미리 밟아서 다 터트리고 와. 네. 그렇지. 던지는 것도 많네. 좋아. 전갈아 못 열어? 책 같은 것도 있다. 너 어디서 자? 잔따가 저기밖에 없는거 아니야? 저거 막아놓은거 보니까? 선풍기 있는데 지금 선풍기가 문제가 아니네. 난 100% 여기서 잘 생각으로 지금 배짱하고 올라온건데? 배짱하고 올라온건데? menos은 finish. 난 10% 안전α. 내가 그 옷에 rooms staggering.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내가 Earth에 산다고iration 할거야. 신선 Musicals 하는 architect 아 무슨 물을 다 이렇게 막아놨어 저게 한번 들어가 볼까 와 뮤턴트들은 진짜 앉아 정밀한 고위적 소통이 뭐야 아 씨 더럽게 안 맞네 아 씨 위에서 내려갈 수도 있었네 여기 아 야 그러면 나 못 자 여기서? 아 이거 열어줘봐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 아 미치겄네 당연히 잘 줄 알고 온 건데 저기에서 건너 갈라 그랬는데 그냥 아싸리 자리로 가서 자고 와 위로 가야되네 선풍기 하나 거르고 간다 그냥 나오는 거 아냐? 얼룩 나오면 나는 살해 당해버려 진짜 잘 때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자꾸 집 저택인가? 뭐 이렇게 저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구조가 이상하냐? 저기 옷이 있어 나 잘 데가 없어 가야돼 안그러면 다시 니셋이야 저 붉은색 차 뭐냐? 저 붉은색 차 뭐냐? 저 붉은색 차 뭐냐? 저 태초마을이야 안 돼 저 태초마을이야 안 돼 저 태초마을이야 안 돼 걔 화나게 저거는 자산자가 아니고 다리도 심지어 부서진 다리네? 다리도 심지어 부서진 다리네? 자물쇠 따기였으면 따가지고 자 발견했다고? 여기 위에 있어? 저 위에서 뭐하고 자러? 저 위에서 뭐하고 자러? 저 위에 있다는 거는 위에 자란 데가 있다는 거겠지? 있네? 아냐? 런? 런! 로봇이가 다 잡아줄거야 진짜 잡아줬네? 너 머리가 없어진거 같다? 아니지 머리가 작은거지? 소두네 소두 꽉 아 풀린다고? 날 안 쏘고 있네 지금 아 겁나 튼튼한거 보도 저거 없어 없어 이제 없는거야? 지뢰도 없겠지? 가봐 휴양 요구 없으면 쟤 이어가 어디있는지 털어서 죽었으면 진짜 피눈물 났겠다 와 여기서 잣은 데가 없어? 나 좀 재워 나 좀 재워줘 걔 화나네? 저장해야돼 재워줘 나 좀 건너가는데 뭐 저기 있는 거 아니겠지? 어어 온 세상이 적으로 보여 올라갈 수 있어 저기? 잠깐만 못 올라갈 거 같은데? 올라왔다 아 헤엑 헤엑 아 본거야? 한 마리가 아니네? 여기까지 와서 저런 벌레한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와서 저런 벌레한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에이 왜 이봐요 왜 이래요? 끄지마 미친놈아 네가 내 뒤를 보고 있다고 믿겠어? 네가 내 뒤를 보고 있다고 믿겠어? 네 생각엔 도망간 거 같다 네 생각엔 도망간 거 같다 야 너 이 씨 그래도 겁나 든든하다 아 이거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응신 안했으면 죽었겠다 나 아 눈물난다 잘 때 좀 배치해놔 뭐 이 게임 이래 너무 가까이 갔다가 로봇 나오면 망하잖아 거주지 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 배는 어때 게임 이렇게 게임 이렇게 신랄하다고? 건너편인데 뭐 위협은 안 되겠지 꺼져봐 아 저기 가다가 괜히 어그로 끌려서 죽을 것 같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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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칩 아 왜 그래 또 못 자 여기서? 아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아이템도 없어 겁나 밤 됐어 그리고 오우 야야야 확실하게 잘 수 있도록 가야 돼 이렇게 침대가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기히 잘 수 있으 미 저기 잘 수 있을까 저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거너를 내가? 얘가 여긴가보다 한 방에 죽고 그런거 아니겠지? 나? 뭐야? 뭐야? 소세히 닿을거리가 아니네 좋아 하나 잡았는데 하나로는 택도 없나보다 뭐 뭐 날라보세요 저거 오또야 알지 뭐 해야지 잡던가 말던가 알지 아 위까지 연결되어 있나본데? 괜히 건드렸다 아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데 저러면은 오벨랜드가 자고 오고싶다 진심 오벨랜드가 날라 요거는 위가 다른 곳에 있는지 아 아 으응 그 으응 힘내, 힘내, 힘내 난 아무것도 못해 지금 레이저 면은 나 너무 아파 계속 잡아야 돼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있는 거야 대체 잡았어? 잘했어 잘했는데 잘 데 없냐? 탱크 안에서 못 자나? 안에 있는 거 다 걷어내버리고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저기 자면은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잖아 아무래도 숲이야 여긴 안 돼 이 다리에 있는 거너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죽이기도 했고 이번에 구조를 보니까 진짜 내가 비빌 구석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강아지 불키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먹히고 있어 자고 있는거야? 침대야 그럼? 은심상태다 중기점 마지막까지 방침하면 안돼 골 루피는 그 순간까지 오우야 잤어 나 잤어 저장했다 저장했다 이제 무서울게 없다 와 진짜 지금 못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럼 바로 아크 하러 갔을텐데 불빛 때문에 걸리는거야? 근처에 뭐가 있어서 걸리는거야? 아 엘리베이터가 있네 저장된거 맞지? 어 그냥 갔어 아 먼저 간다 아 이 내려와야 되는구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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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할만한데 없냐? 아 자는데네 야 너 이 알뜰하게 쓰질 않았군요 와 잘나왔다 어후 올라가자 야 Diet 천천히 와 전부 고기 자 40 300 왜 내 바로 옆에 있어 미친놈이 못 구워먹겠다 구워먹을 그게 없다 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뭐가 더 올라가면 죽겠는데 그냥 쟤네가 엘리베르 타고 내려온다거나 그런건 없네 올라가 좀 사냥을 하자 그냥 아싸리로 타봐 죽으면은 다시 솔직히 과장했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그래도 야 그건 좀 아니지 앞에 서있는 놈이 어딨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수 밖에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를 찌른 나의 이 허한 공격을 뭐야 어떻게 그렇게 맞아 올라가서 조금만 깨고 곧기다려 금세 핫 잠시만 기다려 아니 왜 어설트론이 있냐? 아니 왜 어설트론이 있냐? 와... 뭐야 어설트론이 왜 있어? 못 이기잖아 아침에 그냥 나가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5시간까지 잘 수 있다 그랬나? 3시간? 3시간이네 가자 좀 밝아졌네 그래도 스캐너는 디텍팅 센션, 라이프 알러트너블 엘리베이터 누가 와도는 끌리지 않아 다 덤미라 그래 바닥에 지뢰만 없으면 엔간해서 안죽겠다 아니 정착지 같은 건 없는 거야? 흐흐흫 흐흫 더러운 방에 면 닿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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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껍질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연한 껍질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흐흫 이게 얼굴인가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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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해 그렇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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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별로 안 둔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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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않고 쏘는거니? 아무리 속와린 뭐 하냐도 와 천천히가서 맞는것 Asian 겁나 튼튼하다 발견됐다 난 포기하지 않겠네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먹어야겠는데 전 전 헐 헐 헐 헐 헐 와 센다 데미지 너희들 레이저 약하구나 그렇지 잘들 하고 있네 엄청난 엄청난 활약들이야 메다도 체력 좀 차고 있는 것 같고요 뭘 숨어 있어 어디서 아직도 안 죽었어 겁나 튼튼하네 진짜 그렇지 안 잡았냐? 와 뮤턴트를 이렇게 잡아? 이게 이제 원거리의 힘인가? 와 진짜 얘도 사전거리 엄청나다 너무한다 야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네 방상 때문에 연병 가져가야 돼 무조건 가져가기 밖에 선택지가 없어 파염방사기 있네 어디서 죽인거야 그 전설 걔는 전설지션은 좀 빛나야 돼 저기 전설인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파밍해 저거를 아 몰라 딱 갖고 가 뭐야 이거 아니네 이 드럼통은 왜 반응이 없냐 어? 어 그 드럼통이 아닌가? 이거 레전드 어딨어 미드럼통이 어 방사능이 아니네? 저 하도 많다 했더니 뗉car ooo oooo 쟤 아유 이제 물도 부족한데 내가 아까 스티빙 먹어서 가냐 50 남았네 50 남았어 10 남았다 이게 한도만이 쓸리가 없고 어 뭔가 싸우고 있잖아 으잇 무게는 무게대로 차지하고 말이야 그렇지 왜 이렇게 잘 던지지 던졌는데 운 좋게 많네 뭐야 설마 지금도? 아니구요 뽀록은 뽀록 제발 걸어지마 제발 오오씨 제발 아 아 다리만 빼고 다 나오면 되는데 다리만 나왔어 좀 더럽게 없어 아 에이다 군 이리 오세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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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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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디 보자 되게 안전하게 가는 거 같고 잘했네 어떻게 그렇게 한방에 죽였니?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잡아! 잘했어! 뭔가 이상한 전투하는 방식이 눈 마우치면 내가 죽으니까 보이기 전에 죽여진다는 이 방식이 너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3보 1배 하듯이 3걸음 걷고 큐 한 번씩 누르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와우 옥수수군 3시간 자 물 하나만 딱 나와주면 너무 좋을텐데 물이 안나와 야 무슨 오후 오전 12시인데 지금 우중충해 뭐야 오오 씨발 그러지마 아아 아아씨 숨겨서 못갔어 왜 이렇게 무섭게 하냐 게임이 야 솔직히 공포게임으로 더 무섭네 나 이거 아 암넷이야 1할땐 무서워했는데 2할땐 별로 안 무서웠는데 2보다 이게 더 무서운거 같애 씨 으으씨 어디로 간거야 나 아 아 ㅋㅋ 그래서 어 아 아 아 으 왜 저기까지 왜 안 날아가? 으이씨 다 허공에 날렸어 뭐야 난 양파를 잃었지만 내 화염병은 갈 길을 찾았지 좀 심한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세니? 야 야 야 어 야 어휴 왔다 어휴 아 뭐야 나 바닥에다 숨어있는줄 알았는데 얼룩들 앞에 불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표에 왜 안 잡히냐 누워있는 애들 바닥에서 잡히지 않았나? 뭔가 잘못했나? 죄를 지은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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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밑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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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가 아니야? 이거 이거 뭘로가... 얼룩 아냐? 이거? 왜 안 잡혀? 키로 맞구만 let's take them out 야... 하... 너무하잖아 아 야 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맞고 죽어 주먹이 샷건보다 쎈가 봐 너무 튼튼한데 근데 완전 괴물인데 자 다 꺾았고 너무 튼튼하다 이건 아니다 야 너무 튼튼하다 이거는 아니다 야 솔직히 진짜 누구 나야 너 그것도 올라오냐? 어 겁나 강해 미쳤어 말도 안 돼 야 이게 말이 돼? 백발은 꽂았어 아니 정도가 있잖아 이거를 세이브하게 만드네 탱크야 탱크 너무 나 병신 나갔나봐 왜 온거야 걸어서 근데 일반 애들은 약하죠? 와 꼬치구이 타는 데다 여기도 고생이 많구나 빠져 드디어 고기 곱는다 드디어 이 맛있는 것들을 걷고요 오늘 위협하겠다 야 보니까 양이 또 줄었어 와 45분이면 권총 나왔네? 야야야 이리 와봐 어딨어요? 자는 데 있다 한 명하고 자야겠다 와 좋다 야 뭐해 너 에이 자유로워 자유로워 내가 할게 과거의 희망을 가져가야겠다 이거 일부러 좀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 아이템이? 앞으로 어디 갈 거니까 어떻게 나오면 좋겠다 이래서? 후한데? 쟤가 왜 놀랐잖아 하지만 내가 장대는 안 된다고 호우 후웅 아허 저 저 원폰맨 저거 아 킹받네 안되지 자아스가 어떻게 달려갔니? 또 4잔들이? 잘 싸운다 잘 싸운다 그렇지 신스 왼쪽 다리? 와아 좋은거 나왔네? 아 뭐 그런데 숨어있어 미친놈이 아 저 미친놈 아 열받아? 저런데 숨어있어? 안녕하세요 8 5네 와 가만히있으면 은신되나보다 좋다 지금 써도 좋다 지금 이거 어 움직여도 아 가만히있으면 은신되고 아 와아 살짝은 가네 좀 의미는 없겠다만 그러면 은 세이브하자 또 세이브 뭐야 너 두려워 보내줘 와 이거 오금절이는 전투 한번에 하겠는데 고기 한번만 더 굽자 고기 굽는거 경험치 많이 준다 레벨업 하겠다 이런다 고기 굽다가 고기 굽다가 한숨 더 하아 와 이거 밖에 안왔어 나? 가자 오늘 얼룩 원업이 잡았다 아 가 가 부글부글 거리는거 좀 불안한데 와 총알이 없네 레이저 레이저를 빼고 45분 바꿔야겠다 레이저를 로봇 싸우는 데까지 갖고 가야되나? 45분 쓰다가 가 하자 뭔 상관이겠어 뭔 차이가 있겠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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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계산이 없어 돌아가 돌아가 얘들아 돌아가 어이구 호랑나비 쉬지말고 돌아가 아 레벨업하게 때려가 어딨네 얘 잡았니? 뭐 어딨는데? 어디있어? 에? 있었어? 안녕하세요 아 됐고 빨리 가자 어 레벨업이다 사이언스 다이언스 야 왜? 아 그래? 과학이 이렇게 많이 요구해? 못 찍네 지금 그러면은 이쪽 계통 그러면은 상점과 작업대 야이 가자 근데 아직 필요한거다 진짜 힘찍게 생겼어 큰일 났어 진짜 진짜 힘찍게 진짜 힘찍게 생겼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왜 열어 갑자기 큰일 났어 어 한방 와 이거 끝내주는데 성능? 투명해 투명해 완전 투명하다 완전 투명하다 약간 그런 투명도 아니고 완전 투명하다 근데 엘더 6 드러그 같은거 고기처럼 나누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스완도 거인이랑 비교하면 불신이 끝내줬는데 무섭네 무서워 아 숨었지롱 아 숨었지롱 아 숨었어 새끼야 얌어엉 왜 이렇게 데미지 왜 이렇게 악게 해네 뭐야 걔는 별 달렸네 와 튼튼한 것 봐 어 잡았다 날 날린 놈부터 저기요? 어 저기요 아니 반응이 없길래 아군인 줄 알았네 어 쟤 로봇 저거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애 주면 되겠다 우리 애에서 우리 애를 센트리 보스로 만든 뒤에 왔다 데미지인데 엄청 세다 붙어있다고 해도 순식까지 죽냐 러스트 데미지랑은 차원이 다른데 쟤네 한 발 데미지 수십 발로 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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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에서 안보일걸 겁나 많아 어 보이네 얘네들 냄새라도 많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원더글루 예쓰 지금 마을에 관할 때가 아니다 던전도 까야 되니까 한약! 오! 피 범벅 할까 계속 날 후회하게 만들어 제보비야 피 범벅 여기서 싹 정리하고 하 근처에 세이브한데를 찾아보고 싶은데 은진 성능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가 당황스럽다 은진이 해서 안보는건지 아군이라서 안보는건지 센트리봇 센트리봇 색깔도 너무 시꺼맥고 너무 아 저게 아닌줄알아 순간적으로 뭐하는데니 에이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재워야지 이런거는 자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냐? 버그인가? 내가 저를 찾아온 의미가 없는데 흠 흠 흠 흠 후 고기 판정 때문에 피 튀기면서 안 맞는 것 봐 이름하여 고기 방패 도착했다 한 번에 깨자 그냥 여기가 아니야? 뭐야 아 대피소 와 류탄염병 좋아 독 한 번 끌을 때가 됐네 끊읍시다 아